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셨어 할머니 어디 가셨노? 할머니 한말 늦었네 한말 늦었어 할아버지 칭찬하시네 뭐하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봐라 아들 안주고 손주 주자라 지나 좋겠다 맛있어요? 아버님 얼굴 안보이세요 예 천사가 나타났네 날개 날개 팔락팔락팔락팔락팔락팔락팔락 춤 한번 춰보세요 춤 한번 천사춤 천사춤 좋습니다 오 성교보고를 집에서 하는 춤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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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송 턱송 턱송한다 하하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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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내 마음이 깊은 것이 최고의 날 내가 생각이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퇴를 하면서 긴역으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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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녁은 떡국입니다. 떡국 먹고 한살 먹어야죠. 우리 할아버지하고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. 환영합니다. 청군사님. 오늘 처음 오지요. 할렐루야. 이 시즌은 폰을 전해주세요.